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혼자 사는 많은 여성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밤 여러 차례 누군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직접 돈을 들여 집 앞에 CCTV와 센서 등을 단 뒤에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창원에서 대학을 다니는 20대 여성 B씨는 옆방의 남성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도망치듯 이사를 했습니다. 인적이 듣는 곳은 다 안 가려고. 국가에서 안전하게 여성을 보호하면 그런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될 텐데.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죽어 침입 피해 가능성이 11배 이상 높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우범 지역에 홀로 사는 여성에게 휴대용 긴급 비상벨 등 여성 안심 홈 4종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물론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지원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관련해서 주진나는 자체 사업은 없거든요. 계획해서 편성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안정된 내용이 없네요. 지난 2018년 기준 경남에서 홀로 사는 여성은 19만 4천여 가구. 홀로 사는 여성을 노리는 강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안전 문제는 이대로 각자의 책임으로 돌려도 되는지. 경남에서도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남 LA